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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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또 썰면서 잠든 거야? 어? 저 곰을 봤어요 얼마 전에도 보고 꿈에서도 봤어요 그리사 조심해! 얘들아, 아빠가 도시에 가서 약을 구해올 동안 너희가 엄마를 지키는 거야 붉은 곰을 찾아가게 북극성을 따라가다 보면 태국의 습이 나온다니 때로 됐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어? 으 둘 꿀려!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둘은 서로 힘이 돼줘야 한다고 흔들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배 주인이죠? 그렇죠!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저는 예이처보족의 딸 그리사 당신을 느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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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